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부산 바다 고추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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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석 입구에서 이제 이 구점에서 이쪽 연회복까지 가는 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차가워 지민이 바다 아냐 이브를 치즈 aims 치즈 룰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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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북한산을 왔는데요. 어제오늘 비가 좀 안와서 싹하고 북한산 계곡길로 해서 원효봉을 좀 가보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산 계곡쪽까지 현장 라이브로 진행을 하느라고 제짜기 고프로를 좀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이제 여기 원효봉 올라가는 길 그 깔닥부터 제가 영상을 좀 찍고 가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러고 우중이라 그런지 습도가 많아서 아주 땀이 많이 흘립니다. 지금 이제 원효봉 올라가서 저쪽 산성입구 쪽으로 다시 원점에 대해서 하는 산행을 좀 해보려고요. 나머지 올라가는 길을 제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우측으로 가면 이제 상운사 조금 올라가면 돼요. 북문에 왔습니다. 북문입니다. 북문이고요. 이제 200m 올라가면 원효봉입니다. 북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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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esome uten guarantees 오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세요.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이거 온몸에 쌓여서 조망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와 시원하다 와이구야 아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잉 으 으 으 갑자기 비가 내려서 우산을 폈습니다 비가 막 들이칩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아주 뭐 장난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물 내려가는거 보고싶어요 신발은 완전히 빠져야될거같아 신발은 빠져야될거같아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갑자기 소나기처럼 쏟아지더니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붙듯이 쏟아버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들어가서 기도좀 하고 가면 되는데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여기 서안문입니다 서안문에 대착했습니다 서안문에 대착했습니다 서안문에 대착했습니다 산신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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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산신령관 괜찮았어? 힘들었지? 아니에요 좋았어요 schwann 비도 맞고 중간에 우중살행도 하고 pack 그럽á 오늘 발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